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상상 밀딩을 할 때는 위가 중립을 잘 해놓을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. 그렇지 좋아. 나도 올려 오른쪽. 그러다 그러다. 노는지 안 노는지 그렇지. 그럴때로 했디. 그렇지. 그걸 안 노잖아. 이때는 나가던데. 또 손놈은 또 바람이 다 해피해주고. 또 손 노지. 손 노왔을 때 여기 안 노잖아. 여기에서. 그걸 잘 파는게. 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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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, 이제 흔들어, 공기 쓰게 되네. 나와야지. 한번 나와야지. 이렇게 하면 이젠 손을 켜고, 좋아요. 움직임을 가지고 붙어있지 말고, 치고 공간 주지 말고 붙고 치고 붙고 빠지지 말고 그렇지 또 치고 그렇지 니가 들어가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놓아 주지 말고 밑에 착 올려야지 바디 아파서 하면 들어가야지 그렇지 가슴 던아 쳐 가슴 먹어 그렇지 들고 있으면 그렇지 놔 주지 말고 숙이면 올리고 타고 와야지 밑에 그렇지 좋았어 지금 좋았어 그래 그런게 들어가야 돼 상대 주먹 나올 때 그런걸 그래야 돼 또 숙이면 올리고 못 숙이게 만들어야지 접근해서 그렇지 니가 숙이고 그렇지 상대 들려 있다면 훅까지 쳐주고 좋아 그렇지 또 같이 쳐줘야 돼 같이 그래 먹고 니가 그래 몸싸우면서 밀고 들어가면 돼 같이 치면 되니까 그렇지 쳐 괜찮아 봐 그렇지 숙인다 올려야지 더 낮춰 니가 낮춰 다 막고 있으면 안 돼 빠져나와 돌려 치고 돌려 놓고 숙이면 갖다 올리고 그렇지 동작을 짧게 해봐 짧게 붙었을때나 그래 다 번든다는 느낌으로 쇼토로 쇼토로 쳐 봐 좀 더 넉넉하려 북높이 들어가 같이 쳐줘야 돼 다 받아주면 안 돼 가드 신경쓰면서 같이 쳐봐 그렇지 좋았어 턱 하나 걸렸지 그런거 노리려고 상대가 크게 칠 때 같이 쳐줘야 돼 그렇지 보고 마지막 좋았어 같이 쳐야 돼 그렇지 좋아 같이 쳐줘야 돼 주먹 나오게끔 만들었어 가드 신경쓸 필요 없어 툭툭 건들면서 나올 때 같이 걸어 지금 계속 나오지 놀이야 놀이야 이럴 때 나오잖아 같이 쳐 정신력이다 정신력 거리 오지 말고 맙니다 계속 굳어 먹고 가라 계속 굳어 줘 계속 내봐 계속 자 같이 쳐 괜찮아 보고 그렇지 계속 내야 되나 또 내봐 또 내야지 그래 또 내봐 또 니가 내야 돼 또 들어온다 그렇지 같이 행동 후회해 또 들어온다 또 지금 이 차가 안 돼 또 이렇게 행동 후회해 또 들어온다 또 싹 또